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구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 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구비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나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서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구비는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 시간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큐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을 오늘 본문을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11절에 꿈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구바 하고 불렀어요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이 참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모세의 형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 이렇게 오염 많고 허물 많고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야구부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얼굴 직접 보면 죽음에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구비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나니까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탓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벌써 라반이 먼저 그런 아롱진 것 얼룩문이 있는 것 미리 뽑아내고 모든 것을 야구비에게 하나 또 주기 싫어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열 번이나 그런 품삭스를 주기로 해놓고 변역했던 그 태도 그리고 야구비의 철저하게 노동력만 빼먹은 태도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지만 라반이 옳은 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기꾼은 사기꾼이 훈련을 시키지만 둘 다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을 통해서 야구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말하면 야구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야구비에게 중요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은 제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야구비 고향에서 떠나올 때 정말 황망한 상황에서 밤이 이르렀을 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찬바람을 맞아가며 외롭고 고독한 그 광에서 홀로 드러누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타난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 단을 쌓고 제사하겠다는 것이고 11조 드리겠다는 그곳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야구비 속에 기억하고 그에게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언동이나 태도나 소원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왜? 그걸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증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서 내게 소원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 야구비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보내주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야구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매우 야구비 많은 양떼를 갖고 있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질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인지 여기 20절을 보면 야구비 야구비는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것이 이제 야구비에게 있어서 하나의 약점이 돼서 외삼촌 라반이 아주 길을 쓰고 쫓아오게 된 빌미가 또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뭔가 하면 야구비 지금 자기 두 아내에게 설득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알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 딸에게서도 아버지는 사실은 욕심쟁이로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결혼하면 부부가 이권 문제에서는 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 밑에 속하여서 아버지의 가업을 그저 묵묵히 무인금으로 일해주던 두 딸이 아닙니다 이제 야구비의 부인이 되고 야구비와 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당연히 우리의 분깃에 대한 생각과 의지와 요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야구비 그렇게 변기에 당하는 걸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자꾸 혐오가 생긴 건 사실이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이 얻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 거니 다 당신 그대로 이 양떼를 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건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비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담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싹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그만 또 하나의 악수가 이 가정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절에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집에 없어요 지금 집은 다 비어 있습니다 야구과 두 아내들만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떠나기에는 도망가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하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드라빔은 어떤 특정 신을 묘사한 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 조상 때부터 내려였던 우상들은 에우 값진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대개 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라헬은 이제 아버지께 다 못 받은 것에 대한 또 일종의 보상 심리 겸 또 여기 떠난 김에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뭔가 남편도 몰래 종잣돈이라도 큰 걸 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라빔을 다 훔쳐서 집어넣고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양만 가지고 떠났다면 마라나가 떠난 것에 대한 분노만 있겠지만 딱 보니까 집에 와서 드라빔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빌미가 돼서 라반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욕심 많은 인간들의 한 행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물질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물질을 많이 얻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화가 되지 않는 라헬이나 이런 여인들은 여전히 물질이 최고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라반이든 라헬이든 야곱이든 다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번민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영어에 골드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G-O-L-D L-D에서 I가 들어가면 골드가 됩니다 나는 금 속에 있고 금을 잡고 싶고 금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 골드에서 I를 빼버리면 L을 빼버리면 L이죠 이게 골드 이걸 빼버리면 하나님이 되는데 이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라헬의 욕심은 집안의 욕심이 되고 아간 같은 오늘도 큰 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성길 것인가 할 때 First God, God first 하나님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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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알아서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롱진 것 만들 때도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냥 되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충분히 보상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인간적인 탐심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담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생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라헬같이 로세 아내같이 탐심이 더 커서 그릇진 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